안녕하세요. 경제사회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TMF 관련 이슈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해가지고 경제사회연구원 강남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지난달 TMF 사태와 관련해서 미지급 정상대금이 약 1조 원 넘게 대규모로 지연되면서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형사사건이 문제화되고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주제 관련해가지고 문화일보에 기고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아, 예.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사태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막 일파만파 환불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일이어서 아까 1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1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지난 7월 달을 아주 달군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TMF 사태가 발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이커머스 업계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들은 잘 안 되는 업체들은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팀원과 UM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흔들흔들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산을 하거나 잔치를 하고 이제 내지는 다른 업체에게 인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Q10한테 인수가 됐는데 이 Q10이 이 업체들을 다시 되살리는 방향으로 갔다기보다는 뭔가 큰 거 한 방을 터뜨려서 일거에 만회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MF가 PG 대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TMF의 사업 구조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팀원이나 UF 같은 업체들도 과거에 이제 지마켓, 이베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식인데 결국은 인터넷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래서 장터를 만들어주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뭐 모든 그 이커머스 업체가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사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좀 더 전통적인 그런 모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TMF의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결제 대행사로서 갖고 있었던 자금을 이제 다른 뭐 회사의 투자라든지 뭐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유용하다가 이제 이런 그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걸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딴 데다가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딴 데다라는 게 모든 업체들이 사실은 이게 운전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씩 시차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감당도 안 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가 유용을 했다가 결국은 마타만 두고 있었던 돈인데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렸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태는 이제 일단 회사 운영이 좀 미숙했다. 이런 이커머스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게 꼭 이커머스 업체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아 혹시 이커머스 업체는 그런 사고를 더 잘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거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이커머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건 갑자기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러한 사안이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온풀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적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커머스 기업만이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보니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꼭 넣어놓게 일정 액수 이상 넣어놓게 해서 대금 결제를 못하는 일은 맞게 한다든지 전자상거래 업체도 어쨌든 그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융과 관련된 그런 규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는 들어올 만한데요. 근데 온풀법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약간 좀 너무 그 앞서 나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온풀법이라는 거는 정산을 너무 오래 끌지 말라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그게 40에서 60일 이상을 넘기지 말라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온풀법 내용이 그런 거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온풀법 추진했던 내용도 그거랑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냐. 돈을 주질 않은 게 문제거든요. 오래 맡아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과연 온풀법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본질적으로 이거는 뭐 금융 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온풀법이 그런 사기를 막는 법은 아니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국 법원이 구글을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한 사안입니다. 원장님 우선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요?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구글 창이 딱 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에다가 구글이 이제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독점적이다. 그래서 독과점 행위에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로 삼성이나 애플을 사용하고 주로 이제 검색 엔진도 네이버나 구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에 그런 자주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있으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거를 무조건 이제 반독점 행위라고 해가지고 규제하는 미국 법원의 행위가 살짝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사안이 여기 이렇게 판결까지 가서 이렇게 막 다툼이 있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정말 구글이 잘못한 게 확실하고 구글도 그렇다고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자기들이 자진 시정 조치를 아마 미국 법상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을 건데 근데 거기까지 안 오고 이렇게 판결이 왔다는 거는 구글도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기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만한 검색 엔진이 어딨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는 구글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그거를 탑재한 게 뭐가 잘못이냐. 라는 게 이제 구글의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나 미국 법무부나 법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이 배타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타적 거래. 배타 조건부 거래. 정확하게는 이제 그런 계약이라는 건데요. 내가 독점 사업자인데 새로운 사업자들이 막 들어오고 싶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러면 이제 빙 같은 회사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애플한테 다가가서 야 애플아 좀 빙을 구글 대신에 빙을 좀 탑재를 해줘. 그럼 내가 너네한테 돈을 좀 줄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그럴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것만 써라. 그런데 이게 정말 구글이 좋아서 그러면 애플은 그냥 구글을 쓴 건지 아니면은 구글이 워낙 강력하니까 애플 입장에서 구글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빙을 썼다가는 무슨 일이 후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쓴 건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아 구글 너네가 잘못했다. 이거를 계약을 통해서 아예 그런 빙 같은 여지 자체를 안 만들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 아니냐. 너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구글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너네는 반독점 행위다. 이런 법원에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좀 예상되는 이제 그 시정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 조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EU에서는 그동안 구글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재를 해왔거든요. 그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도 EU는 이미 2018년에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냐. 굉장히 애매해요. 시정 조치 중에 하나는 보통 이거를 기기 제조업자가 선택하게 하지 말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라. 소비자가 휴대폰을 처음 사면 처음 휴대폰을 딱 개통해서 딱 처음 키는 때에 기본 검색 엔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어떤 사람은 그럼 네이버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카카오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구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의 여지를 줘라. 이런 류의 시정 조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그걸 한번 해보니까 아니 90% 이상이 원래 구글만 쓰는데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구글 말고 딴 걸 쓰느냐.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정 조치가 돼버려요. 그 당장에 예상 가능한 시정 조치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고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더 이제 그 법원이 더 세게 나가서 예를 들면 이 구글을 분할을 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크롬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브라우저 위에서 내가 이렇게 뭐 그 검색창에다가 위에 그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쓰면 자동으로 구글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롬을 잘라서 다른 업체에게 이제 팔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시정 조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원장님과 팀에프 사태와 미국 반도점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구글에 대한 미국의 판결을 고려할 텐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들이 동반되기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